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싱글 라이프 헬퍼입니다 직업이 결혼인 셈이죠 여기 계신 정지효 씨도 제 고객이었는데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을 속인 것 같아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사과라니요 강혜진 씨도 저와 계약 관계였어요 사실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저희 오빠가 진짜 결혼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저 진짜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 잠도 못 잤고요 둘 다 이 사실이 오늘 제 생일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잠깐! 왔어! 아 다 다 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판사님 어떤 매력이 지효씨가 볼매예요 아 알죠? 이거 볼매 매우 치게 싶으세요 매우 치게 매우 치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그러면 두 분의 러브스토리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? multi집 difficult 빨리 깜깜깜깜깜! ế Lauren 그전에 저희 시원하게 한잔하고 시작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파도타기 어디부터? 어디부터? 여기붙突... ungefection 감사합니다.